유식도 깨어있음이 관건입니다. 서있지 못하면요. 선한 종자를 심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마음에. 항상 깨워서 선한 종자 심기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원래 우리의 본질은 청정광명심이기 때문에 청정광명심이 우리를 인도해줘요. 그러니까 선한 종자를 심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가장 자명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선한 종자가 쌓여서 우리 아레아식, 지금은 오염되어 있는 수많은 악업의 종자로 오염되어 있는 아레아식이 정화돼서 청정해진다는 그냥 그 얘기가 유식의 제일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 제 나눠드린 규제만 다 끝내면 유식 30송은 끝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유식 30송은 다음 시간에 이게 다 끝나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로 가느냐. 미리 예고하면 성유식론으로 들어갑니다. 성유식론. 유식 30송에 대한 풀이에요. 유식 30송에 대한 10대 논사들. 그러니까 당시 유식학의 석학들이, 고승들이 각자의 학서를 가지고 주장해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겁니다. 유식 30송이라는 원 텍스트에 주석을 달아놓은 것들이 모아놓은 게 성유식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구절, 몇 구절만 살펴보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식학은 끝나요. 그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공종했죠. 중간파 공종했잖아요. 상종. 유식학 했죠. 상종의 핵심은 아래아식이에요. 업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현행시키는 그 마음. 그게 이제 상종의 포인트고요. 공종은 텅 비어있다. 어떤 업보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서 어떤 일체의 자성이 없는 자리를 노래하는 게 공종. 상종은 어떤 종자에서 이 우주가 나왔는가. 상에 중점을 두는 게 상종.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성종으로 갑니다. 성종은요. 한마음종이에요. 한마음. 여기 안양의 한마음 선언 분들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한마음교예요. 한마음교. 일심교예요. 그래서 성종은 공적영지교. 수신결 공부하신 분들은 공적영지교. 일심교. 그래서 이제 마음이 나옵니다. 우주를 놔두는 진여의 청정광명심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청정광명심 자체가 등장하는 게 성종입니다. 공종은 뭐예요? 청정광명심의 공한 부분만. 상종은 청정광명심의 작용 중에 그 종자를 통한 이 우주의 현행. 형상적인 부분에. 그러면 이제 이걸 총합해서 텅 비어있으면서 진공한 자리에서 묘유. 온 우주 만상을 다 품고 있다. 나투는 청정광명심이 본격적으로 노래되는 게 성종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불교는 성종이에요. 그런데 계속 헷갈리셨던 게 성종을 주로 듣다가 아니 조교종이고 천태종이고 다 성종인데요. 태고종이고. 성종 얘기를 듣다가 무차별적으로 공종의 이야기 갑자기 나와서 테러를 한 번 하고 가고 갑자기 상종 얘기가 나와서 테러를 하고 가는 식이에요. 여러분이 하시다가 역시 불교는 이상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기 쉬웠던 게 그런 이유고 더구나 좀 더 가면 초기 불교까지 등장해가지고 난타를 하면요. 나는 뭘 한 건가가 돼요. 불교라는 걸 잘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지금 공부를 해야 돼요. 초기 불교부터 공종, 상종을 거쳐 성종으로 온 겁니다. 이제야 부처님께서 청정강명심이 열반자리다라고 해놓은 게 이제 청정강명심이 온우주를 놔뒀다로 가는 거예요. 온우주 놔뒀다까지 가기 전에 사전작업이 그걸 이야기한 사전작업이 공종 일체는 자성이 없다. 상종. 텅 비어있다. 그리고 텅 빈 자리가 진여다. 상종. 아래아식의 모든 우리의 업보가 저장돼 있다. 그 저장돼 있는 업보가 계속해서 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들이 이제 곁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성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공종, 상종이 나오기 전에 뭐가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공종도요. 공종 반야경이 초기에 나온 건 맞아요. 공종이 스타트를 끊은 건 맞아요. 그런데 공종이 스타트만 끊었지 좀 지나서 뭐가 나와버렸냐면요. 화엄경이 나와버렸어요. 성종의 극치가 이미 선포됩니다. 그 뒤에 본격적인 공종과 상종의 탐구가 일어나요. 즉, 화엄경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모든 불교 경전들이 어떻게 보면 화엄경에 대한 연구서, 주석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화엄경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공으로 이해해봤어요. 상으로 이해해봤어요. 그러니까 공종을 강조한 용수보살도 용수보살도 중간파의 시조인 용수보살도 결국은 화엄경에 나오는 그 십주 십지 십주의 이야기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중간학파도 계속해서 십지를 풀려고 노력해요. 십지의 세계. 십지는 무조건 화엄경이에요. 화엄경의 세계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한 겁니다. 공으로. 공으로 이해해보려고 노력한 게 공종. 상종은요. 역시 십지의 세계를 유식학적 관점에서 이해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아레아식의 정화. 무의식의 정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화엄경을 있는 그대로 노래하는 이제 그 종파가 이제 성정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을 이해하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던 거예요. 성정을 제대로 선포하기까지. 일체 유심. 삼계 유심이 화엄경에서 이미 선포됐는데 그걸 다시 이해하고 그 청정광명에서 온 우주가 나왔다는 얘기를 당당히 하기까지 또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일체 우주 만유는 참나의 작용이다. 청정광명의 작용이다. 해버리면 이게 성정이에요. 그런데 또 이러면 지금 뭐라고 그래요? 힌두교다라고 그래요. 또 어려워집니다. 이야기가. 지금 성정은요. 힌두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 쪽에서 공격받아요. 공정과 초기 불교 쪽에서 왜 청정광명심이라는 거를 자꾸 그걸 참나로서 세우느냐 해가지고 아트만 아니냐 해서 까요. 그걸 극복하시려면 지금 전체 불교 스토리를 아셔야 됩니다. 이제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참나 아니야. 청정광명심이야. 이러세요. 그럼 애매해져요. 청정광명심이야. 아트만 아니야. 노 아트만 청정광명심 이러면 저쪽도 공격의 화살이 애매해져요. 부처를 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랑 잘 타협 보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린 빠지세요. 아트만 아니야. 청정광명심. 괜히 저같이 참나다 해버리면 이제 싸움이 붙어요. 왜 그럼 너는 참나라고 하냐? 참나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청정광명심 그러면 여러분은 또 내 마음 안 해요. 되게 뭔가 맑은 게 있는 것 같이 상상해요. 참나란 말이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나예요 그냥. 지금 여러분 나 해보세요. 나. 나. 나라고 지금 말한 그 근원의 그 자리가 참나 자리예요. 누가 나라고 했는데요. 어떤 놈이 지금 있다가 나 그랬을까요? 나요. 됐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선문답이 별 것 같으세요? 이거 알아들으면 선문답. 아신 거예요. 나는 나에서 구해야 돼요. 왜 참나라는 말을 제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비판받으면서도. 나는 나에게서 찾아야지. 나 아닌 데서 나를 찾으시면 안 돼요. 참나라는 건 엄청난 힌트입니다. 청정관명심이 나란히. 청정관명심을 찾아보세요. 마음에서. 생각, 감정 다 빼고.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다 내려놓고 내려놓을 수 없는 나예요. 절대 내가 못 내려놓는 나를 찾아보세요. 거기가 청정관명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가장 나의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참도 필요 없어요. 원래 구분하려고 쓴 거니까. 나예요. 나가 청정관명심. 참나도 아니라고 나라고 더 심각해지네. 이럴 수도 있죠. 이해되시죠? 이게 진짜 깨달으시면 내가 청정관명심입니다. 내가. 여기서 나라는 건 에고의 나도 말할 수 있으니까 굳이 구별해서 참나라고 한 거예요. 둘 다 나니까. 불교가 문제가 생기는 게 그 무화병 때문에요. 무화. 내가 없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절에만 가면 내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진짜 민폐 종교가 됩니다. 무화, 무화 하면 주변 사람들 민폐 다 끼치면서 나는 없대요. 제일 괘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존재하면서 그 주변을 다 지옥으로 몰고 가면서 그 가해자가 나는 사실 없대요. 이러면 돌아버려요. 옆에 피해자들은. 우린 누군가한테 가해자죠. 즉 우리가 악업을 짓고 산다는 건 누군가한테 가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에고는 현실에서 우리 에고가 제일 무서운 거고요. 내가 있어서 힘든 겁니다. 나 없으면 아무 걱정 없어요. 아주 손실은 해결 방법이에요. 나는 원래 없어.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정말 면피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무수한 업을 지어서 수많은 인류를 달달 볶아놓고 갑자기 이제 와서 나는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나의 행복을 꿈꿉니다. 더 행복해져야지. 무섭지 않아요? 이런 존재? 이렇게 들으시면 무섭죠. 그게 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요. 조금만 잘못 쓰면요. 최악의 것이 돼요. 최선의 게 최악의 것이 되는 게요. 제일 피해야 될 게 무아예요. 무아. 공병, 무아병 그런데요. 공병하고 또 다른데 무아병은 내가 없다는 병인데 공병이랑 통하죠. 통하면서도 아무튼 포인트가 내가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여도 나는 없어요. 죽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서 적절히 써줘서 그렇지 양심 떼고 그럼 진짜 한번 무아로 살아볼까요? 우리가 바로 지옥이에요. 내가 없대요. 처벌 받... 그러니까 가해자는 있는데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 받을 땐 내가 없다고 나와요. 전 사실 없는데요. 죄송한데 그럼 네가 없으면 범죄도 없었어야죠. 가해도 없었어야죠. 그게 뭔 소리냐. 무아라는 건요. 참나 차원에서만 무아입니다. 원래. 진짜 무아는 참나에선 내가 없어요. 현상계에서는요. 내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불교가 바로 서려면요. 애고부터 인정하세요. 애고를 망상으로 치부하는 불교는요. 앞으로 설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왜? 그거는 범죄자들의 면피용 가르침밖에 안 돼요. 모든 악업을 짓는 자들한테 복음의 소식이에요. 내가 없대? 아씨 쫄았잖아. 지옥 갈까 봐. 내가 있는 줄 알았잖아. 실컷 가해를 하고 내가 없다는 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내가 없지롱.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서 거기까지 안 가주니까 불교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란 건 참 문제 있는 가르침 아닙니까?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가르침이요. 교리 자체는 지금 심각한데 악용하면 심각한 가르침인데 사람들이 좋게 써줘서 문제가 안 일어나는 가르침을 진리라고 할 수 있나요? 부처님은 그냥 무하를 말한 적이 없어요. 제법 무하라고 했지. 제법 무하 생각, 감정, 오감이 그것도 그 아라는 게 생각, 감정, 오감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 내 것이 아니더라. 거기서 오는 아주 그 가르침이 있어요. 그건 그 제한적으로만 써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부처님이 내가 없다라는 말 하면 그건 단멸론자라고 해서 단견이라고 했어요. 내가 영원하다. 그건 상견이다. 영원하다는 견에도 극단적인 견에다. 그럼 제가 없나요? 없다는 견에도 극단적 견에다. 넌 있다. 윤회하면서 업을 지으면서 있다. 현상으로서는 있다. 하지만 추적해 보면 봐봐라. 추적해 봐라 이거죠. 너의 너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추적해 보면 있느냐? 생각, 감정, 오감이 나라고 생각되는 것들인데 이 생각, 감정, 오감도 다 무상한 거라 추적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열반에 들어가죠. 사실은. 내가 없는 자리 열반에 들어가요. 그래서 열반의 자리에서는 내가 없어요. 현상계에서는 내가 있어요. 철저히 업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육도라는 게 논해지고 부처님 마저도 해탈 얻으셨을 때 드디어 나 해탈했다라고 했어요. 그동안 무수하게 윤회하면서 업 짓고 당이던 내가 드디어 해탈했다. 원래 내가 없었으면 드디어 해탈할 것 자체가 없죠. 부처님도 바보죠. 만약에 내가 없다면요. 해탈했다고 떠드는 그놈은 누구냐? 하는 또 이상한 소리 들었겠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시고요. 업이 얼마나 무서워서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지 왜 이렇게 팍센지 다 업이 무서워서요. 애고가 현실이라서 애고가 지은 업 한 털도 어디 안 가고 한 터럭도 어디 안 가고 나한테 다 찾아오니까 내 인생이 팍팍한 건데 내가 없다라는 식으로 자의해가지고 해탈을 논하고 도를 논한다고요? 중생심을요. 진짜 우습게 보는 겁니다. 중생심이 얼마나 무서워서 이 육도를 굴리고 있는데 중생심이 장난인 줄 알고 육도가 장난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중생심 본래 없는 법입니다. 나라는 건 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한번 가서 보세요. 실생활하는 거 아직 제일 세고 애고 제일 센 사람들이 가장 애고가 현연한 사람들이 내가 없다고 주장해요. 이거 심각한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중생심을 더 중생답게 만드는 이론일 뿐입니다. 무화라는 거 내가 없다는 말은요. 중생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중생은 그걸 악용해요. 중생은 탐진치 덩어리라 탐진치 덩어리한테 무화를 함부로 논했다가는 탐진치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집에 생각하세요. 가족 중에 하나가 제일 문제되는 짓 하고 아이고 니네들이 내가 없다는 소식을 알겠니 이러면 와 이제는 책임도 안 지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인간의 인간이 안 돼있는데 해탈을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기본입니다. 책임지는 자세.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운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육도 중에 인간이에요. 육도 중에 인간도 못 되는 거예요. 육도 중에 인간도 못 되면서 정토를 꿈꿔요. 해탈을 꿈꿔요. 그런 법은 우주에 없어요. 우주는 쳐버릴 겁니다. 먼저 인간이 되라 하고 사람 구실이나 해라. 사람 구실하기가 제일 어려운 도움입니다. 근데 다들 뭐해요? 이게 어려우니까 중생들이요. 사람 구실하기 어려우니까 찾아낸 게 해탈과 신선이니 해탈이니 천국이니 정토니 한 겁니다. 왜? 사람 구실하기가 힘드니까. 딴 데 가서 좋은 환경에서 하면 되게 잘할 것 같거든요. 사바세계에서 사람 구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환경 탓하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옆에 부처도 없고 환경도 이 모양이면 환경 바뀌고 옆에 부처 하나 끼고 내가 공부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토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 그럼 정토 가서 하면 되지. 방편이에요. 정토가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나온 것 자체가 방편이에요. 중생심에 맞춰서. 뭐 또 뭐 필요해? 중생이 원하면 다 해줘요. 부처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한 방에 해. 돈어 돈수 돈어 돈수 해줄게. 누가 요즘 부처 막 윤회하면서 하니 한 방에 하지. 다 있습니다. 다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애고 입장에서 약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부처도 그 고생에서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한 방에 하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물어요. 부처보다 내가 혹시 나을지도.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부처님 운동으로 이제 쉽게 됐는지도 부처 되는 길이 부처님이 뭔가 쉽게 닦아 놨을지도. 더 쉬운 게 정토죠. 부처님 이름만 한 열 번 부르면 데려간대요. 장 안 되면 한 번이라도 부르면 데려간대요. 이렇게 쉬운데 안 가면 바보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런 탐진치의 극치들이 모여있는 곳이 정토라면 가시면 안 됩니다. 도도 안 닿고 한 방에 아미탑을 덕 보고 성불하겠다는 그 광호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정토예요. 이런 얘기 올라가면 댓글에 또 올렸던데 누가 대문자 T 같다고 팩포 오지다고요. 애플하고는 없는 사람 같다. 이런 얘기 한 번씩 해드려요. 정신 좀 차리시라고. 감성 충만해가지고요. 돈은 장난이 아닙니다. 돈은 장난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고요. 애고가 없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무서운 애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나. 내 적은 누구냐. 마군이요. 사탄이요. 아니요. 너요. 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게 우주에서 제일 무서운 겁니다. 내가 있어요. 어쩌다 보니 있어요. 큰일 났죠. 내가 있는데 지금 이 우주 지금 어떻게 우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던져진 거죠. 우주에. 봤더니 막 태양도 태양도 조금 있으면 꺼질 것 같고 안 심각하세요? 지금 태양도 나 죽을 때까지는 안 꺼지겠다. 이런 마음도 있죠. 이게 다 나예요. 기준이 나 기준으로요. 지금 천지가 지금 나를 살려줄지 따져봐야 돼요. 인간관계 이 사회가 인간관계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나를 살게 해줄지 지금 계속 주변 환경도 걱정이고 여기에 던져져서 또 학교 안 다니면 제일 인간이 웃긴 게요.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학교 다니고 있는 게 전 제일 웃겨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너 죽어 곧 빨리 지금 어디 한 군데라도 더 가보고 뭐라도 하나 더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학교에 앉아 있어요. 그 푸릇푸릇한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데 인간들은 마치 되게 체념한 듯이 살고 있습니다. 또 군대를 가요. 또 직장을 가요. 뭐 하는 짓이지? 너 죽어.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은 계속 외치고 있는 거죠. 너 죽어. 100년밖에 안 돼. 너 지금 지구에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우주에 어떻게 보낼 거야. 그런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없죠. 그럼 인간의 삶이요. 진짜 보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이냐. 에고가 있어서. 내가 있어서 우주에 존재하게 됐고 내가 있다 보니까 우주는 지금 내가 있고 다음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야. 우주예요. 그래서 우주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이라서. 포인트가 나라고요. 우주는 뭐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의 VR에 나타난 대상일 뿐이에요. 우주는.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 마음에 우주가 안 보이고 다른 게 보이면 또 거기서 우린 또 고민하고 살겠죠. 육도 도는 원리가 그래요. 눈 떴더니 막 짐승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데 말이 막 들리고 그럼 짐승인 거죠. 접속했는데 개돼지가 와서 뭐라고 하는데 대충 느낌이 오고 나도 말했는데 또 개들이 알아듣고 이러면 이상하다. 이번 판 이상하다. 접속을 이상한 대로 했다. 육도죠. 저도 어디로 접속했더니 어디 귀신들만 우글거린데 가자 친구야 뭐 이러면 나도 또 잘못했구나. 어떻게 접속해서 지금 인간계 오신 거예요. 뺑뺑이 돌다가 인간계 오셨다고요. 접속했더니 그래서 지금 인간계가 제일 살만하죠. 희노애락이 다양해서 재밌어서요. 천상계가 더 살만하다고 하지만 거기는 복만 있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또 이게요. 보세요. 이거 물 지금 뭐가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물이 의미 있게 하려면요. 빵을 먹어야 돼요. 목이 말라져야 돼요. 그럼 이게 맛있어요. 이게 인간계예요. 물만 있는 세계가 축복일 것 같지만 그렇죠? 적정한 제일 행복한 상태인 인간이 적정한 고통이 오다가 바로 해결되는 겁니다. 고통해결 고통해결 이런 인간 최고로 행복감을 느껴요. 살만 난다 이래요. 근데 그냥 편하기만 하지 않으면 바로 권태로 빠집니다. 죽겠다 그래요. 아 지루해 죽겠다. 근데 계속 그만 이어져요. 계속 갈증만 주지 물을 안 줘요. 그럼 죽어나는 겁니다. 물만 계속 줘요. 못 먹겠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빵 먹고 물 먹고 빵 먹고 물 먹고 행복한 상태죠. 10원을 들고 있어요. 그럼 막 행복감이 없어요. 던져요. 주워요. 10원 주웠네. 잊어버려야 돼요. 잊었다 찾았다 하면 됩니다. 하루 종일. 잊었다 찾았다. 행복감이 보람있게. 오늘 잘 산 것 같다. 애고가 이런 탐진치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이런 애고 가지고 지구에 태어나서 뭘 할까. 나는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 물질적인 데서 도저히 또 못 찾고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또 탐구를 하신 그런 전력이 있어서 또 이번 생에도 하셨겠죠. 그렇게 이렇게 힘든 길 찾아서 이런 영적인 세계로 오셨는데 거기다 대고 무한히 뭐 이게 참나가 없니 뭐 바로 인간계를 떠나서 해탈하자는 정토가자느냐는 건 제가 볼 때는요. 거의 재뿌리는 격이에요. 이렇게 고생해서 육도를 돌던 인간이 그 이상이 있다. 7도가 있다. 정토가 있다. 뭔가 여기서 말한 정토는 더 높은 차원이다. 이렇게 사르라고 우주가 해놓은 게 같지가 않다. 게임으로 치면 분명히 뭔가 이스터에그처럼 뭔가 있다. 하나를 찾은 거예요. 힌트를. 여기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찾은 거예요. 게임 안에서. 뭔가 이상한 신호들을 종합해보니까 여기를 넘어가는 차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모인 분들이 또 그 전에 누군가 여기로 이 세계로 갔다는 경험담들이 다른 세계 정토로 간 사람들이 있다는 경험다. 막 이런 게 모여서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모여서 연구하고 있는 지금 동호회인 겁니다. 모든 종교단체는요. 다음 차원으로 넘어갔다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갔다 와서 또 해놓은 말들을 모아가지고 육도에서 탈출하는 법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정확한 정보 안 주면요. 오히려 오히려 육도에서 더 낮은 세계로 가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겨우 인간계 왔는데 축생계 돌다가 다시 축생계로 안내할 수도 있다고요. 여기서 무화병 함부로 걸려보세요. 아무리 죄짓고도 반성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차이가 그럼 부처님도 무화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왜 그 무화랑 이 무화는 뭐가 다를까요? 에고로 이해해버리면 안 돼요. 무화라는 걸 에고가 무화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에고가 사실 나라는 건 없어. 에고가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요? 네가 할 말은 아니지라고 하셔야 돼요. 참나가 할 말이지 네가 할 말은 아니지. 에고가 할 말은 아니지요. 쥐가 그렇게 업 짓고 다니면서 내가 없다고 하면 그건 할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 하실 때 정말 조심해서 깨워서 하셔야 돼요. 무화라는 건 아주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만 우리가 무화를 말하는 그러니까 만법이 내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생각감정 오감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에고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에고를 망상치급하시면 안 돼요. 절대. 에고는 망상이죠.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식학에서 에고를 변개소집성은 망상이거든요. 에고를 변개소집성으로 다룹니다. 유식학에서 마저도. 망상치급해요. 그런데 유식학이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 칠식이 에고의식이라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에고의식 자체가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칠식의 작용이라고 설명한다는 거. 깊은 무의식의 작용이라고 설명한다는 거. 유식학은요. 양면을 다 갖고 있어요. 에고에 대한 설명에서 칠식의 작용을 설명해 주되 또 동시에 변개소집성 망상이라고 다룬다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러면서 또 부처가 되면 평등성질 얻는데 그러면 뭐래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은 지혜래요. 에고가 없는데 나와 남이 어디 있어요. 다 이상하죠. 유식학 자체가 이상해요. 불교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하라는 데 꽂혀서 그래요. 이 에고를 다룰 줄 모릅니다. 지금 불교가. 에고를 다룰 줄 몰라요. 에고를 법으로 안 쳐요. 뭐냐면요. 그 50 뭐 50 까지 법 있었죠. 그 법에 에고가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 불교는 에고를 법으로 안 치고 망상으로 쳐요. 법은 그래도 실제 자성을 지닌 현상이죠. 에고를 자성을 지닌 존재로 안 친다고요. 망상으로 쳐요. 그나마 칠식설이 나와서 말라식이 에고의식을 일으킨다. 자의식을 일으킨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그런데 그 자의식마저도 자꾸 그걸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망상이라고 자꾸 취급하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유식학하면서 유식학도 비판하는 게 에고 하나를 지금 정립을 못하고 있는 종교는 절대 앞으로 인류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에고를 부정하는 논리로 가면 안 돼요. 에고는 망상이 아니에요. 우주에서 제일 귀한 게 에고예요. 나라는 게 없으면요. 우주도 없어요. 참나고 나발이고 지금 나 실존의 나를 무시하는 철학이란 건요. 앞으로 그런 철학은 사라져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니 여러분 제일 자명한 게 뭐예요? 참나가 자명할 것 같으세요? 제일 자명한 거 지금 나한테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없대요. 이러고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뭐죠? 믿거나 말거나로 가는 겁니다. 따져보니 진짜 없더라.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에고가 이게 왜 이런 일이라냐. 에고가요. 시공 안에 들어와 있는 참나거든요. 시공을 떠난 에고를 참나라 그래요. 시공 안에 활동하는 참나를 에고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에고는 철저히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대신의 극치는 에고에 긍정해야 돼요. 에고를 긍정해야 됩니다. 이 에고는요. 참나의 아바타고 참나의 현연입니다. 시공 안에. 그리고 시공 안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을 객체로 삼고 스스로 주체가 돼서 알아차리는 주체로 활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의 객체보다 귀한 거예요. 객체는 오히려 만법이라고 인정해주고 그걸 바라보는 주체는 망상이라고 치부해버리면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철학을 해요. 에고가 망상인데 뭔 공부를 해요. 여러분이 망상 노름이지 없는 에고로 뭔 공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초대문자 티로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좀 작작해라. 에고 긍정하지 않는 철학은 진정한 제대로 된 철학이 아니다. 이 에고를 승화시키는 철학이 진짜 철학 에고를 성장시키는 철학이 진짜 철학 진짜 자명한 철학이고 진리고 종교다. 에고를 성장시킬 답을 내놔라. 전제부터 잘못됐다. 에고가 없는 데요. 에고를 성장시킬 답을 내라. 에고의 뿌리가 참나다 보니까 참나 참호에서는 에고가 없죠. 그래서 에고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에고가 없는 줄을 알아야 참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얘기지 현상에 에고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오늘 제가 생일 기념으로 생일 지난 기념으로 쓴소리 한번 갑자기 하고 싶어서 아니 어떻게 에고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들이 지금 이 지상에서 활개를 칠 수가 있죠? 나도 인정을 못 하면서 어떻게 남을 인정할 거며 나와 남을 어떻게 건강하게 살릴 수 있죠? 사랑구실하게 만들 수가 있죠? 이래가지고 나와 남을 부정하는 철학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철학이 그래서 진짜 대승은 참나 청정 광명식만 연구하시면 안 돼요. 청정 광명 심을 어떻게 나라는 에고 시공간 안에 있는 그 육도를 헤매고 있는 이 나를 통해 어떻게 청정 광명 심을 부연할 건가 이게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청정 광명 심 어디 안 가니까 나의 본질 이니까 그 자리는 무 하입니다. 그 자리가 무 하고 무 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참나 무 하입니다. 애초에 거기는 에고 라는 게 없어요. 시공간 안에서 말하는 무 하라는 건요. 내가 생각이 나냐? 생각 생각도 변 한단 말이에요. 감정도 변 한단 말이에요. 오감도 변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 변 하고 있네. 그럼 나라는 게 뭐지? 이것들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만 한 거예요. 부처님은 생각 감정 오감이 내가 아니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유식은 답했습니다. 에고의 근원은 더 깊은 차원. 무의식에서 시작된 거다. 채식에서 시작된 거다. 채식이 아래아식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시작된 거다. 그런데 유식은 뭐라고 했어요? 그건 오판이었다. 아래아식을 나라고 생각했고 참나를 내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오판이었다. 그래서 변개소집성이다. 그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팔식에서 나라 팔식에도 없던 애고가 칠식에서 애고가 등장했다. 이게 칠식의 최고 중요한 기능이다. 나라는 제약된 나라는 개념을 갖게 해준 거. 이거는 축복이고 칠식의 올바른 작용이다. 칠식은 올바른 작용을 하고 있다. 시공간 안에서 참나의 나라는 현전 우주적 나라는 현전을 시공간 안의 이 소우주에서 나라는 현전으로 느끼게 해주는 엄청난 작용을 칠식이 하고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우주들을 내가 나와 나무로 나눠서 볼 수 있게 해줬다. 이건 칠식의 창조적인 놀라운 작용이지 칠식의 오판이라고 취급하는 유식학은 어차피 또 답이 없다. 거기서부터. 그렇죠? 아니 수행에서 애고가 없어진 놈이 한 놈이 없는데 이거 보고 싶으세요? 애고 없어지는 이야기를?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부처님 죽을 때까지 떠들다 가시고 죽을 때까지 애고가 활발하게 활동하다 가셨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 얘기 듣고 너무 파격적이 하시면 윤형식이 그랬대요. 그러세요? 윤형식이 그랬어요. 제가 책임지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항상 생각을 유연하게 하셔야 돼요. 조금만 여러분 나는 진리를 얻었다고 조금만 자만하시면 금방 굳어있습니다. 제가 자부하건데 애고는요 애고 무서워요. 애고 믿지 마세요. 금방 굳어있어요. 그렇다고 적대시 하라는 게 아니라 애고를 우습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금방 굳어버려요. 딱 그때까지 자명했어요. 바로 굳어요. 금방 굳었네. 좀 전까지 액체였는데 기름 기름 여러분 고기 껴놓으면 얼마나 먹음직스러워요? 잠깐 돌아보면 하얗게 굳어있으면요. 식감 확 떨어지죠. 못 먹게 돼요. 이걸 어떻게 먹었지? 내가 쓰레기를 먹고 있었네. 이런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애고는요. 찰라 찰라 변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애고를 연구해서요. 애고를 다루는 전문가가 되시는 게 먼저지. 인간 구실하는 거지. 애고 초월부터 연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애고 초월을 학당이 누구보다 애고 초월을 강조한댑니다. 오시면 바로 견성하고 가시라고 하잖아요. 무화 자리 알고 가시라고 한 데는 학당이에요. 오히려 딴 데는 무화라고 떠들기만 하지 우리는 무화 맛을 바로 보여드려요. 보세요. 거기 참 애고 없죠. 무화죠. 애고 없는 뿌리를 연구하는 건요. 애고를 잘 경영하기 위한 전제라서 그래요. 애고를 잘 경영하기 위한 시공 안에 있는 애고 참나인 애고를 잘 경영하려면 시공을 초월한 참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애고 없는 자리를 아는 이유는요. 애고를 잘 경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고를 정말 잘 살려보려고 성장시켜보려고 그래서 항상 도노 점수 도노 애고를 초월해 본 사람만이 점수 애고를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표가 뭐예요? 애고의 성장. 우리가 부처가 돼도 무슨 불 무슨 불 하는 건 다 애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석가모니 불한테 아미타불이라고 하면 언짢아 하실 거예요. 이 새끼가 다 하나입니다. 부처끼리는 하나입니다. 그럼 사람이에요? 뭐예요? 말도 아닌 얘기죠. 다 달라요. 그러면서 또 얘기할 땐 전생 이력이 다 다릅니다. 서로 카르마가 다르고 이력이 다 다른데 어디서 어떻게 수행하셔서 어떻게 성공하신 분이 아미타불은 어떻게 수행하셔서 정토를 여신 분 업이 다른데 왜 같은 존재라는 거죠? 캐릭터가 다른데 캐릭터 다르다는 얘기는 애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체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개체성은 안 사라져요. 안타까운 소식인데 나라는 개체성은 부처가 되고 뭔지라를 해도 영원히 안 사라집니다. 부처가 되시면 여러분이 부처라는 이름을 또 갖게 되는 것 뿐이에요. 영원히 책임져야 될 애고에 대한 책임감을 안 키우는 철학은 심각한 철학 심각한 폐륜을 낳을 수 있는 철학이다. 애고 부정하고 돋닫겠다는 것은 망상이다. 이 얘기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기념으로 생일맞이 기념으로 생일도 보세요. 애고 태어난 날이에요. 그렇죠? 생일도 첨나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애고 태어난 날이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나가 시공 안에 나툰 날이죠. 그럼 참나도 태어난 날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애고 태어난 날이죠. 자기 애고 태어난 날은 그렇게 챙기면서 애고는 없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행위는 이제 고만하자. 무화병에서 벗어나자. 있다 없다 해서 자유로워지셔야지 있다 없다에 걸리지 마시라. 없으면서 있다 있으면서 없고 이렇게 유연하게 사고가실 수 있는 분만이 진짜로 애고를 성장시키고 육도에서 제대로 건강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서 경영하고 항상 정토에 사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고요. 쉬는 시간 좀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